죽여 죽여야돼요? 터지질 않아 여러분들 오른쪽 코너이라고 하면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오른쪽 코너이가 어디야 도대체 여기 비밀장소 있다는데? 한시 아니에요 일단 아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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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하고 여기 터트려봤죠? 폭탄 여기 두개 터트려봤는데 아니었어 여긴가 설마? 이쪽인가? 아니 어디야 도대체 도박이나 한번 해볼께요? 도박이나 한번 해볼께요? 저렇게 멈췄을때 때릴수 있구나 도박이나 한번 해볼께요 네 일단 한마리만 남기고 네 죽일께요 멈춰 더중 umed numer 아이씨 잡는거 진짜番 크지가 않네 얘네들 익숙사 어 저걸 통과하라고 하는 거 보인다 저걸 오른쪽에 바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오 와 이런 거 어떻게 찾아 모드에게는 비밀이다 와우 대박 도화 한번 가볼까 자 게임을 할 텐가 오케이 좋았어 오호 드디어 성공 오케이 드디어 성공 오케 50개 추가 됐죠 50개 추가 됐어 됐어 이제 안 해 나 이제 안 할 거야 저거 도박은 딱 이렇게 땄을 때 바로 더 튀어야 돼요 이거 땄을 때 어 아 나 지금 오늘 괜찮은데 해가지고 더 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 마리씩 없애줄게요 이게 모벌 한 마리만 남기고 다 죽이면은 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브 한 마리만 남기고 다 죽이도록 할게요 이런 놈들 귀찮잖아요 이따 여기 나중에 지나갈 수 있게끔 옥을 한 마리만 남기고 이거 그냥 젤다의 전설이에요 그냥 젤다의 전설 가장 초기에 나온 젤다의 전설 아까 내가 이쪽으로 왔었지 활은 산 거 아니고 예 화사야 화사 안 샀어요 아직 한 마리만 남겨 놓고 얘가 젤다냐고요? 어떻게 아셨죠? 얘가 젤다예요 방패가 젤사기라고요? 방패가 젤 사기긴 한 마리만 남겨두고 도대체 근데 검 어디서 얻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아니 폭포옆에 할아버지한테 검은 얻었는가라고 나왔는데 검 도대체 어디서 얻는 거예요? 여기 아냐? 이쪽 아닌데?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샘물에 있다고요? 여기도 그리고 네 계속 이어지는 길이죠? 여기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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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인 것 같은데? 이쪽인 것 같죠? 아 씨 이 친구 좀 세던데? 여기다 여기다 잘 다룰 수 있다면 이것을 내리겠다 오케이 드디어 얻었다 와 이제 세방에 죽일 수 있는데? 확실히 세졌네요? 딜이 세졌어 둘째치고 지금 죽겠는데? 와 한방에 죽이는데? 대박 저 더러운 어이 저 머맨 자식 한방에 죽일 수 있어요 이제 한방에 쥐는 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마리만 남겨놓고 다 죽이겠습니다 한마리만 남겨놓고 다 죽이자 자 자 여기 나오는 이 친구들 다 귀찮으니까 한마리 남겨 다 죽이자 한마리 남겨 다 죽여 어 좀 멈춰 얘들아 어우 자식들 아이 젠싸 멈춰라 못지나가게 자꾸 막는데? 와 이 친구들 진짜 짜증난다 와 얘네들 잡기 진짜 힘들어요 오케이 됐다 다 죽였다 땜먹으러 갈 수 있는 곳이 던전 사요? 땜먹 어디서 써야되지? 오케이 한마리만 남겨놓고 일단 이쪽 아니고 땜먹으러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있을까? 이런데서 봤던거 같은데 이런거 주변에서 봤던거 같은데요 이런데서 봤던거 그래 여기 이런데서 봤던거 이런데서 봤던거 이런데서 봤던거 오이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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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다 영양가 없는 애들이니? 자 여기 안으로 들어와 볼까요? 뭐야 뭐야 별로 안좋은데 이거? 뭐야 뭐야 아 네 버터스타치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죽을려면 집중해서 하나씩 집중해서 하는데도 한 대씩 많네 아이고 상황이 너무 안좋은데? 아이고 상황이 너무 안좋은데? 뭐라이게 못써니? 아니 왜이렇게 또 적들이 다 면이 되냐? 죽겠는데요? 아니 얘네들 아이템을 안줘 아 안돼 하나 남기면 쟤 안된다고요? 근데 다 죽여야지 통과할 수 있잖아요 아 진짜 돌겠네 저거 어떻게 먹어야돼? 와 진짜 돌겠네 찌직거리는 소리가 난다고요? 찌직거리는 소리가 난다 여기는 피 다 채우고 와야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피 다 채우고 와야됩니다 피 다 채우고 와야됩니다 그냥 여기 안될 것 같아서 피 다 채우고 옵시다 저 피 회복을 해주는 애가 없어요 피 회복 시켜줄 수 있게 피약 나오는 애들이 없어요 다 먹었다 근데 무조건 애들 좀 죽여가지고 아 왜 이렇게 많냐 이 캔은 진짜 중요할때 먹어야죠 이 캔은 진짜 중요할때 먹어야죠 이 캔은 진짜 중요할때 아까 근데 죽기 전에 말씀해주시지 아 왜이렇게 자꾸 왜이렇게 많이 왔냐 돌아버리겠네 피좀 모아서 갑시다 피좀 모아서 화살은 그거 한방 쏘면 끝나는거에요? 한방 쏘면 끝나는거에요? 아니면 몇방 더 쏠수 있어요? 화살 사두면 어 이쪽으로 가볼까 묘지의 할아범을 만나거라 라고 하네요 묘지의 할아범을 만나라고? 하이 들어가봤다 묘지의 할아범 됐으네 잊어버려 그냥 돌아와봐 아 쟤네들 왜 저기서 멈춰 자 이렇게 잡아주고요 풀피 만들기가 되게 힘드네 오늘 게이밍 슈트 너무 멋있다구요? 요정 한마리만 더 나와라 요정 요정 제발 제발 오케이 요정 오케이 좋았어 자 가볼까요 이제 슬슬 이제 보스 잡으러 가볼까 다시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요 오케이 저 160원짜리 방패는 뭐에요? 더 좋은 방팬가? 아니면은 그냥 똑같은 방팬데 가격만 더 비싼건가? 자 이쪽 아니죠? 이쪽 아니에요 최대한 안맞게 조심하면서 갑시다 다 죽였고 아 젠장 아 내버려 내가 맞았어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네네들 다 잡아볼까? 아 네네들 다 잡아볼까? 아이템 주네 오케이 좋았어 다행이다 아estones 아Música 일단 얘네들 다 잡아줘야겠죠? 가장 걸릴 이는 다 잡고 안쪽에 들어와봅시다 아 진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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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들 어떻게 죽여야되죠? 아.. 뭐가 있구나 자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도 주워주고 올라가자 사다리도 주웠어요 사다리 이거 어디다 써야되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얻어놨으면 좋은거죠 근데 저 위로 어떻게 지나가야될까 이쪽으로 어떻게 지나가야될까요? 여기 지나가야될 방법 여기 지나가야될 방법 아 사다리 사다리 오케이 오케이 아 어떻게 가야될지 알았다 이렇게 지나가야될 이렇게 지나가야될까 와우 개좋은데 이거 사다리 좋네요 자 맵 오.. 맵 주워주고요 내가 여기까지 왔구만 여기 딱 보이죠? 자 이 친구는 폭탄으로 처리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움직이는거 있나? 자 없죠? 움직이는거 뭐 없고 그냥 보자 폭포 안으로 들어가거라 라고 하네요 폭포 안으로 들어가거라? 싫은데 폭포 안으로 들어가거라? 폭포 안으로 들어가라고? 뭐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빽 소리 들리는데 빽 아 보스보험 나왔다는 얘기에요? 이거 어떻게 지나가야 돼? 자 이 친구 어떻게 잡아야 잘 잡았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폭탄이죠? 어 이거 못막네? 저기요? 물려 하나 먹을까?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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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한거같아 점점 피통이 많아지다보니까 점점 쉬워지고있어 죽여버려 이쪽으로 가야되는거죠? 근데 이게 방심을 하면 안되는게 페미컴 게임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되요 갑자기 엄청나게 강한적이 나와가지고 제가 죽을수도있고 끔살당하는 경우가 가끔 나올때도있기 때문에 이쪽은 뭐지? 여기 뭐하는데였죠? 뭐라도 사가줘 뭐라도 사가줘 아 싫어 이런 꼬리꼬리한거다 팔면서 사가달라보는거 폭탄을 9개까진 들수있게 해줘야지 왜 8개에서 멈췄을까 저거 한마리 남겨둘게요 여기도 뭐 한마리만 남겨둘게요 고기 고기? 고기 하나 일단 사가볼게요 이거 이거 뭐지 도대체 에이 이대로 펴나갈수있죠 충분히 이거 내 금방 다 깰거 같은데 이제 하는 방법 이제 하는 방법 알았잖아요 하는 방법만 알면 뭐 게임 쉽지 이쪽에 아무것도 없구요 이쪽에 아무것도 없구요 여기 였죠 여기 였죠 여기 였죠 찾았다 찾았다 뭐 한마리만 남기고 뭐 한마리만 남기고 뭐 한마리만 남기고 저쪽은 뭐가있나 저쪽엔 뭐가있나요 아이씨 땜목으로 못타고 가나 여기 땜목으로 못가나보네요 땜목으로 갈수있는데가 아닌것같고 이 다음 던전은 어디로 가야될까요 동서남북중에 네 안녕하세요 다음 던전은 어디로 가야될까요 어 화살 사자 이거 화살 사자 화살 화살 하나 사구요 허oz 아 허어 Carl 아에도 도 Kollege 미치겠네 요 때에 맞은거에요 뛰어내요 메니에 미루를 깨면 나온다구요 어색 메니에 미루를 깨면 나온다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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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 한마리만 나와라 요정. 요정. 다른거 한마리. 요정 하나만 나와라 요정. 앤쥬엘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앤쥬엘. 천사가 한마리 나와야 되는데. 픽시. 뭐야 이거 왜 맞아. 아이씨 이게 왜 맞냐고. 미쳤어? 이쪽에 뭐 있었나요? 아 이쪽이 아까는 다른 데였었지. 피가 좀 많이 달아왔는데. 아 좀 나와라. 아이씨. 아이씨. 매니엘 미로 풀 열쇠는 어떻게 얻어야 되나요? 그냥 진짜 그냥 막. 내 깡으로 돌아다녀야 되는건가. 아니면 어디 힌트가 있을텐데. 거기도 누가 힌트를 줄거 같은데. 힌트를 어디서 얻어야 되죠? 힌트를 어디서 얻어야 되죠? 막 돌아다녀다 보면 풀어진다고요? 확실해요? 아이씨. 너무 많이 맞았는데. 아이고이씨. 너무 많이 맞는데? 여기서 좀 집중해서 갑시다. 여기서 좀 집중해서 갑시다. 아이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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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많이 맞고 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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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 하나만 나와줘 제발 부탁이야 피 다 차는 요정 샘물같은걸 봤던거 같은데 요정나온 샘물같은걸 봤던걸로 기억하거든요 그쪽으로 가야되나? 그쪽으로 먼저 갈게요 안되겠다 요정들 나오는데 가야겠다 여기 지금 먼저 가는거 말고 어 쟤 안막아지나? 그래서 막아줬던거 같은데 어 방패가 왜 다시 작아졌어? 뭐지? 방패가 작아졌네 지금 보니까 왜 방패가 작아졌지? 원래 저거 막아줬었는데? 너무 많이 막으면은 사라지나요 설마?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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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넷 두들 오 많이 찼다 발시에는 몬스터가 없습니다 여기 아닌데? 아아 여기도 여기도 뭔가 있을 것 같다 딱 보니까 여기 뭐 있어요 없네? 딱 보니까 여기 뭐 있어 여기 비밀장소 있다 찾았다 여긴다 여긴다 오케이 좋았어 그래 이거였어 찾았쥬? 어 미쳤냐? 어 이 자식 죽을려고 죽을려고 아 제발 이쪽으로 와 제발 아니 왜 이쪽으로 안 오는데 아 열받게 하네 네 불장난 많이 하죠 요정인데서는 불장난 안치려고요 왜냐 얘 요정이 약간 어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친구인데 네 저기다 불질러버리면은 왠지 안 나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네 불을 함부로 못 지르겠어 아 진짜 아 진짜 방패 사잇돈도 모아야 될 것 같은데 방패 방패 진짜 좋아하는데 방패 어디서 가장 싸게 팔았더라? 방패 어떤 상점에서 싸게 팔았었죠? 아까 싸게 파는 상점은 있었는데 69원에 파는 곳 있었는데 69원에 크리스탈 69개 파는 곳 있었는데 기억해야 될게 너무 많은거 같애 게임에서 기억해야 될게 너무 많은거 같아 게임에서 아 진짜요? 나 여기 처음 오는 거 같은데? 딱 봐도 되게 수상해 보이는데 이거? 130개 69개 살 수 있는 곳 있었는데 분명히 어디지? 제발 멈춰 멈춰 앉으란 말이야 완전 내가 죽여버릴게 오케이 잡았다 오른쪽 위죠? 오른쪽 위 여기 여기지? 이거 아닌가? 이쪽인가? 어 그래 여기다 여기야 여기 여기 자 여기서 여기서 빠져나갈 곳을 찾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뭔가 비밀이 있을거야 어떻게 여기를 돌파를 해야될지 제가 살펴볼께요 일단 서쪽은 아니에요 서쪽으로 가면은 여기 입구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입구부분인데 이쪽은 아니에요 이쪽말고 여기에 북쪽 남쪽 동쪽중에 계속 들어가가지고 찾아야돼 일단 동으로 계속 가볼게요 동으로 동으로 계속 가볼게요 쉬워서 안알려 줄래요 동쪽으로 계속 가보자 동쪽으로 계속 가보자 자 동쪽으로 계속 가도 안나오죠? 자 동쪽으로 계속 가는건 아닌거 같고 자 그러면 북으로 계속 가볼게요 북으로 북으로 가자 자 다섯번째 레벨 찾았죠 오로오로 푼건가요? 그런거 같아요 우리 친구들 좀 쎈데? 오로오로 푼건가요? 어 얘네들 되게 안죽는데요? 대때를 때려주는거야 지금 와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데? 하트 하나 하트 하나 더 얻어서 소드 체인지 하라고요? 열두개? 잠깐만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 개인데 나 지금? 적들 여기 엄청 쎈데 이거 소드 체인지 하고 와야되는거 아냐? 안그러면 되게 어려운거 같은데? 적들이 안죽어요 아이 Giovanni 여기를 디그 도거가 싫어하는 소리가 있다 싫어하는 소리가 있다고? 무슨 소린데 디그 도거가 싫어하는 소리가 있대요 디그 도거 이따 이 친구들은 진짜 못 죽이고 이거 왠지 디그 도거 디그 도거 디그 도거 네드나 때려야겠네 네드나 디그 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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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디그 도거 디그 도거 디그 도거 로봇 디그 도거 로봇 오우씨 맞을 뻔했네 아 진짜 죽기 힘들다 얘네들 오케이 다 잡았다 뭔가를 얻었어요 필인거 같은데 저거 와아 필인까지 얻었다 좋았어 이거 레벨 몇가지 있어요? 왜이렇게 긴거같지 게임이? 원래 긴 게임이예요? 던전 8까지 있고 나침반도 얻어야 될거같은데 이거 검을 못 얻어서 그런건가? 원래 이거 다음 검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얻으려면은 하트가 12개가 모여야된다고 10개밖에 없거든요 12개 모으고 여기 올수있나? 뭐야 지나가자 뭐야 다 죽인거 아니야? 이쪽으로 못가요? 아 이렇게 지나가야되는구나 피리는 무슨 아이템이에요? 싫어하는 소리가 있다가 싫어하는 소리가 있다가 피리로 갔다가 상대를 해 다 죽였다 얘네들 안잡아도 되잖아